반갑습니다. 농도원장입니다. 태알날의 손막대로 눈도를 올리는 분이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밥맛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토유자동 건강관리 비법. 많은 농장에서 임신 돈사의 수세 소독 건조 위생관리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냥 임신사는 연중 수세 소독 건조 없이 모돈을 받고 모돈을 또 분만사로 올려주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강조드리는 것은 분만사에 올라가는 모돈들 본체 세척 소독하고 임신, 말기사, 수세 소독 건조만 해도 많은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유자동의 설사, 관절령, 피부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노동력과 치료비 부담이 큰데도 말이죠. 기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그 대책의 핵심이 임신, 돈사의 수세 세척 소독과 분만사로 올라갈 모돈들 돈체 세척과 소독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분만 예정 모돈의 전출 전 구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모돈의 똥 속에 기생충란이 없어지겠죠. 외우 구충까지도 실시하시면 새끼들한테 기생충 옮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분만사로 몰러가는 모돈들한테 장래 유익균을 올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그래서 임신 말기 돈한테 유기산제나 생균제를 투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항생제를 투여해서 클리닝을 하게 되면 새끼들한테 설사를 일으키는 그런 전염병 균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분만 예정돈 이동시에 샤워하고 소독인데요. 설사, 피부병 병원체를 또 기생충란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분만 예정, 분만 예정 모돈의 복부를 청결하고 소독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온수와 비누로 유도와 복부를 잘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만사 올라갈 때 모돈들 깨끗이 닦아서 소독해서 올리는 것하고 임신사의 소독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여러분 농장에서의 실천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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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